안녕하세요. 강태희입니다. 여러분의 필살기는 무언가요? 인사조직적 일을 15년 했다고요? 올해 왔다고 다 전문가가 되나요? 여러분이 고수인지 아니면 전문가인지 증명해보세요.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?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요. 관련 저수의 지필입니다.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리면 돼요. 전 선거 때 유세 대신 그 사람의 글 혹은 책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훨씬 괜찮은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글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전 20권 정도의 책을 쓰고요. 한 30권 정도의 책을 번역했습니다. 제가 책을 쓰는 이유는 명확해요. 공부하기 위해서 씁니다. 책을 쓴다는 목표로 공부를 하잖아요? 그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. 전 제가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가 쓴 책 일생의 한 권 책을 써라 라는 책을 읽고 큰 자극을 받았어요. 내가 쓰고 싶었던 책을 아 저분이 먼저 썼다 라는 생각과 함께 어쩌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참 반가웠습니다. 그 책의 내용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.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. 책은 콘텐츠 50%, 기술 50%로 이루어진다.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은 모두 책을 쓸 수 있어야 한다. 전문가는 더욱 그러하다. 전문가는 전문성을 갖고 일반인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. 그래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. 책이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 던지는 것이다. 책을 쓰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. 문제가 보였을 때 글을 써야 한다. 생각이 날 때 글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는 생각 자체가 나지 않는다. 문제의식을 갖고 깨어있으면 글 소재는 지천이다. 책을 내려면 겸손해야 한다. 책은 최고의 자기소개서다.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하함이 명함이다. 실업자에게 명함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으로 느껴진다. 책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. 책을 내는 것은 자신을 알리는 중요한 도구다. 책은 전문가의 자격증이다. 책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없다. 이렇듯 책은 전문가의 필수 불가격하다. 책을 쓰지 않으면 자신을 입증할 수 없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여러분 다들 전문가라고 나름 생각합니다. 그런데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걸까요?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. 전문가임을 입증하고 싶으세요? 그건 바로 책을 쓰면 됩니다. 글을 쓰면 됩니다. 쓴 글을 묻고 책을 내면 됩니다. 저는 수년 전에 채용이 전부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. 제가 인사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은요. 예전 회사에서의 어설픈 경험 때문입니다. 그 회사는 학연을 심하게 따졌어요.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사람을 광어, 도다리, 자버를 구분했어요. 농반, 진반으로 하는 얘기지만요. 참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의 지식은요. 술, 안주감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. 누구나 아는 길거리 지식이에요.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.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. 관련 정보의 수집입니다. 인사 관련 책을요. 한 100권 중 구입해 읽었습니다. 모두 완독한 건 아니에요.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집중적으로 읽었죠. 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다음은 인사 관련 중형원의 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. 기업의 사장님, 회장님, 인사팀장님, 이런 사람들이죠. 이들은 평생 인사 관련 고민을 한 사람들입니다. 저는 이들에게 채용의 기준, 성공 사례, 실패 사례 등을 물었습니다. 이들은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. 그러자 제게는 세 종류의 지식이 생겼어요.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알량한 지식입니다. 둘째는 뭡니까? 책에서 얻은 지식. 세 번째, 고수들로부터 들은 지식이 그겁니다. 이 세 가지 지식이 머릿속에서 경절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채용이 전부다라는 그런 책입니다. 저는 이 책을 낸 후에 인사나 채용에 대해서는 일정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. 남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. 여러분 이게, 이게 책의 힘입니다. 전문성만이 우리를 보아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전문성을 증명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책을 쓰는 겁니다. 책으로 여러분은 증명하세요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